여기는 100호 보이고, 레드 보이네요. 하나 보이는데? 와이드 스크린인가? 제발! 제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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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망했네요. 또 없나? 더 없나? 아우 또 있어. 안녕하십니까. 방추뿐입니다. 반갑습니다. 게이의 요프리즘 카드를 구해왔습니다. 작년 거랑 비교해보면 크기는 똑같네요. 가격이 좀 높아졌습니다. 20만원이 넘어요. 여기 보시면 제네시스 카드 있잖아요. 이게 추가됐고요. 제가 작년에 어떤 카드들을 모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김승대 컬글, 고용준 망가, 이승모 다타, 이렇게 프로모 카드가 있고요. 제가 고용준 골파 오토만 못 구했어요. 나머지는 다 구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골드 오토도 있죠. 골드 오토 있고, 이렇게 이제 모조 오토, 실버 오토, 베이스 오토까지 다 있는데, 이 고용준 골파 오토만 못 구했습니다. 이거 있으신 분들은 꼭 저한테 연락주세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백호, 블루, 레드, 실버까지. 이렇게 해서 제가 카드를 이만큼 모았는데, 모으느라 돈 진짜 많이 썼습니다. 아따 님이 카드 모은다고 자꾸 뭐라 하는데... 2024년 싱글로 이제 이렇게 구매하고 있어요. 김종호 선수, 김준호, 김윤성, 부산에서 김윤성 잘하고 있죠. 이런 카드, 또 와이드 스크린 이렇게 지금 모았는데, 이번에도 이제 수집을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작년 프리즘 카드는 홍명보 감독님이 최고의 카드였죠. 이번에는 링가드랑 양민혁 카드가 최고의 카드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포항팬이기 때문에 포항카드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아우 떨려. 역시나 저는. 다 자르고. 양이 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이게 두 개씩 하려니까. 양이 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자 다 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보면은 백호 보이고요 레드 보이네요 김준호 이동준 김현관 김동민 이루젠 조영욱 백호 윤석열 유리준화탄 강투지 전북 과동희 김준호 곽동진 홍경호 이건희 레드 김태환 김희서 강상윤 김대현 감독님 아론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루어집니다 보면은 어 어 하나 보이는데 와이드스크린인가 김준범 광주로구 쉐기윤 강현부 신강인 박세진 변준수 김주성 안현범 오 브릴리언스네요 김주성 브릴리언스 일반 김주성 브릴리언스네요 일반 박근혁 감독님 김완서 정승원 일단은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레드 보이고 레드 보이고 하나 보이는데 골드가 안 보이죠 골드가 은포쿠 황인제 진강인산 이건희 이지솔 레드 근데 확실히 작년에는 작년 카드는 휘어진 카드가 많았거든요 이번 카드는 휘어진 카드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대구 김건홍 이영준 최영준 최준 티아고 로빅손 홍시우 홍철 블루 지금까지 오토 아직 안 나왔고 색깔 안 나왔는데 제발 제발 김진영 김진영 오 퍼플 퍼플 김종우 나왔습니다 퍼플 김종우 퍼플 김종우 퍼플 김종우 나왔습니다 백호랑 거의 비슷한 한정이라고 해요 왜냐면 49한정이기 때문에 백호랑 비슷한데 백호보다 조금 더 비싸다고 하는데 그래도 다행이네요 퍼플 김종우 이빈 정우준 이방현 이재명 정우준 장우신 박성현 수천왕 승윤규 주인규 에드가 실버호터 에드가 실버호터 에드가 실버호터 나왔습니다 에드가 실버호터 뚝배기 장인이라고 하던데 포함 카드가 안나왔어요 에드가 실버호터 나왔습니다 안빈 어벌 영 이장석 김종우 이 두개가 그나마 나왔고 여기 남은 카드에서 제발 골드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보면은 골드가 안 보이죠? 골드가 안 보이죠? 실버만 보이는 것 같은데 아쉽네요 자 보겠습니다. 얘들아 이기균, 강상우, 이형재, 정수원 블루 정수원 블루 진짜 잘생겼어요 잘생겼어요 이탈러, 한국영, 에피서울, 엔디까람, 이상헌, 이종경, 이범수, 한찬희, 베톨라, 정호연, 장시영, 주세정, 주세정, 정서부, 윤신규, 김인균, 조영욱, 김진수 아 망했다. 팔로 세비치 가브리엘, 지도권 블루, 지도권 블루 아무튼 아 망했네요 또 없나? 또 없나? 아우 써졌어 또 없나? 망했습니다 좋은 카드가 안 나왔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나온 카드 한번 정리해 볼게요 100일 photo 오늘 나온 카드 보시면은 요렇게 요렇게 나온 카드입니다 이게 다에요 아 더 좋은거 하나도 안나왔네 아무튼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 박스 하시다 보면은 더 좋은 카드 나올 수 있으니까 꼭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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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마